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 전화 저도 한번 해봤어요 아 아 아 안됩니다 그거 그냥 어쩌다 실수로 네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제가 정말 들어올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 뒤에 많이 서 계시군요 아 자 원래 예정 시간은 8시까지인데 너무 짧죠 네 기차를 잡아주시면 제가 조금 더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 여기저기서 목소리 높여서 얘기도 많이 했고 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극탄의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오늘은 정말로 우리가 길게 멀리 넓게 보고 우리가 같이 가야 될 길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 사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을 대신하는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누가 더 국민들을 위해서 더 일을 잘하나를 경쟁하는 정치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질은 전쟁이죠 그리고 본질은 전쟁이죠 과거에는 국가 권력을 놓고 총칼로 서로 싸웠지만 이제는 표로 싸우는 서로 설득하고 누가 더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나 이런 걸로 결판을 내서 국가의 권력을 위임받아서 대신 행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이런저런 얘기가 많지만 우리 소영교 최고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 지지율도 많이 올랐지만 그게 뭐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물결 같은 것이죠 물결 같은 것이고 그거는 바람이 불면 크게 일렁겼다가 또 내려갔다가 하는 것이고 하나 그 저변에 흐르는 큰 흐름 같은 게 있습니다 그 흐름은 잘 바뀌지 않죠 그 흐름의 본질은 결국 얼마나 국가와 국민들의 마음을 잘 읽고 존중하고 따르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국민을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국민들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가짜 정보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어서 저 같은 사람들로 하여금 광주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그게 아주 오래 갔지만 지금은 너무나 정보 소통이 빨라서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들 금방 알아채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갖 거짓말로 야당을 음해하고 국민들을 속이지만 또 금방금방 다 드러나지 않겠어요 여당의 전당대회가 끝나면서 국민들께서 여당 쪽에 누구 지지하기 위해서 전화 받아야지 대기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보실 때 무슨 외교를 저렇게 하나 개인에게도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국가자존심을 저렇게 우리 국민들의 자존감을 저렇게 훼손하나 나라 경제는 왜 이렇게 어려워지나 중국한테는 제재당하고 일본한테는 무시당하고 미국에는 뒤통수 맞고 도대체 외교는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는 것이냐 또 한반도에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 국지전이 터질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자꾸 계속되니까 평화는 어디 가고 왜 이렇게 불안하냐 이런 생각들이 결국은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평화롭고 자유롭고 공정하고 미래가 있는 희망이 있는 삶을 원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주당이 그 길을 같이 만들어 가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겠죠 저도 여러분 열심히 뒤따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은 우리 울산 유일한 국회의원께서 한 말씀 하시라고 했더니 굳이 안 하시겠다고 시간을 아껴서 우리 당원들의 말씀을 1분이라도 2분이라도 더 늦겠다고 하시니까 감사의 뜻으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경상도 지역에는 집안 많이 따지죠 저희 집안 어른이십니다 경주이가 경주이가의 할아버지 볼 되시는 어른이셔서 제가 잘 모셔야 되기도 합니다 공적공간에서 사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자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마이크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시고 싶은 말씀도 좀 하시고 아까 보니까 미리 준비하신 분들이 있으시지만 그냥 오셨는데 이 얘기는 꼭 하자 라고 하시는 분 말씀할 길을 드리고 저도 간단하게 코멘트를 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개인적인 이야기 이런 거 좀 말고 우리 모두에 관한 이야기 그런 거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이크 드신 분이 왼쪽 한 번도 오른쪽 한 분 뒤에 한 분, 앞쪽 한 분, 여성 한 분, 남성 한 분 젊은 사람 한 분, 나이 드신 분 한 분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왼쪽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구 사는 당원이고요 대선 이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갯딸입니다 요즘 네 감사합니다 요즘 또래 당원들에게 물어보면 갯딸 악마에 대해서 불만이 꽤 많아 보여요 그리고 하지도 않은 걸 갯딸이 했다니 뭐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을 보고 갯딸의 실체다 물론 조중동의 민주당 오염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의원님들 대다수가 다 민생이나 전체 간에 대해서 늘 고생하시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 중에서 팬덤 정치니, 개딸이 폭력적이다 라는 말이 근본적으로 언론에 자기 이름 하나 등록하려고 그 이기심 때문에 당원을 존중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태도라 생각해서 또 어린 여성 당원들을 좀 혐오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민주당이 페미니즘 정책이나 그 여성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려고 해도 다른 의원님들이 말을 이상하게 한 게 언론에서 더 강조가 되니까 이게 잘 주목이 안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다고 하는 의견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기본도 못하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대선 패배, 비대위의 이상한 태도를 하는 내 시대에 휘둘리지 마시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하고 무기력하더라도 꼭 투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이크 드신 진행자 분이 아주 적절한 분을 잘 지적하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도 여기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개딸이라고 하셨는데 저한테 가끔씩 이렇게 문자가 와요 저 개할머니인데요 저 우리 대표님보다 7살 많은 개딸입니다 이게 알려진 거와 다르게 실제로 연령대나 이런 게 나이 젊은 이런 여성 이렇게 표현되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어떤 단어들이 자꾸 오염되어 가는 걸 느끼는데 과거 한때 무슨 양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우리 근대화 시기에는 최고의 존칭이었습니다 양가칠 규수를 무슨 양 이렇게 불렀죠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오 멋있는 호칭이네 이렇게 막 쓰다보니까 오염이 돼서 마치 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렸죠 그러다 어느 날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미스 김 뭐 미스 박 이런 게 오 멋있다 그러다가 이게 또 다르게 쓰여 지면서 그 말을 요새는 안 쓰죠 그 언어를 그러다가 요새는 무슨 시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이름을 부르죠 이 언어라고 하는 게 시간이 지나면 오염이 되는데 그중에 또 하나 대표적인 게 어버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버이 이 개 딸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죠 개혁의 딸 그리고 뭐 1987에 나오던 정말 개구진 그러나 정말 사랑스러운 딸 이런 의미로 썼던 단어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요즘은 혐오 단어로 슬슬 바꾸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진짜 억울하실 거예요 우리도 연구를 해 가지고 좀 바꾸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오염이 됐어요 잼 딸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도 깨 딸 하자 깨 딸 왜 딸만 합니까 남자도 좀 아는데 그리고 딸 하면은 우리 엄마뻑이 되는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연구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농담에 가깝고 진짜 중요한 건 그거죠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이겨서 이 나라의 미래를 개척해 가야죠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만들고 한반도를 평화롭게 만들어서 다시는 전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일을 막아야 되고 그리고 국가의 자원과 기회들이 정말 온 국민에게 공평하게 공평하게 배분돼서 자원과 기회가 효율을 발휘해서 정말로 전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나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내 자녀들은 지금보다는 나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것이 다 믿어지고 아 이런 낫지 말라는 점 마구 낫고 그런 세상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힘을 모아야 됩니다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돈 많은 사람들한테 세금 깎아주고 돈 없는 사람들 지원 예산 줄이고 소주 맥주 세금은 마구 올리면서도 대기업에서 세금 팍팍 깎아주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러지 않은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려면 우리가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워지면 친구가 더 밉다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잘 안 미워요 그런데 한번 관계를 내줬다가 다른 관계가 되면 더 미워지죠 그래서 우리 안에 부족한 점이 내가 봐 내 기준으로 부족한 점 나와 다른 점들이 발견되면 나와 관계없는 또는 나와 경쟁하는 상대인 경우 보다 훨씬 더 감정이 약화됩니다 그런데 그걸 감정을 있는 대로 표출하고 다른 점을 자꾸 찾아내고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을 자꾸 보기 시작하면 균열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게 갈등이 격화되면 서로 내부에서 싸움질을 하게 되죠 갈등 균열이 격화됩니다 그런데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과거부터 그랬습니다 전쟁에 이기는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싸고 제일 효과적인 게 이간질입니다 간첩 심는 거예요 간첩 아내가 가지고 이 사람한테 서영교 최고한테 박찬대가 요러여러더라 박찬대가 서영교 최고가 요러여러더라 검찰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이간질 시켜가지고 자백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자극해서 결국 없는 것도 지어낸 상태까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간질을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우리 안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겨내야 될 상대방의 차이만큼 크지 않다 미워도 그래도 식구입니다 똑같은 그래도 노력해 주실래요 그렇지요 누구든 다 노력해야죠 왜 나만 갖고 그래 억울할 수도 있지만 일단 그건 무의미한 일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점점 나빠질 경우에 네가 그랬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나부터 그리고 조금 참아줘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다 하진 못하지만 왼뺨을 맞으면 어 너도 한 대 맞아라 이러면 끝이 없죠 오른뺨 내놓아야 그래야 계산의 기회가 생긴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성질대로 화나는 대로 다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지 다 할 수 있으면 그런 좋은 세상 어디 있어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천국이라고 합니다 내 뜻대로 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다 해낼 수 있는 거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얼마나 잘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견뎌내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같이 손 꼭 잡고 갈 수 있는 거 그래야 우리가 안에서 싸워 가지고 의견 다르고 나한테 어떻게 했다고 해서 미운 사람 제압하면 뭐 할 겁니까 우리가 더 큰 상대가 더 큰 압력을 행사하고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분들이 앞서 줘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말씀하신 남구 당원 분 그 말씀 있죠 우리가 안 했는데 자꾸 우리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아는 선량한 합리적인 우리 민주당 당원들은 욕하고 이런 협박하고 이런 문자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는 알죠 상대 누군가에게 욕설을 하거나 이런 폭력적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관계가 더 멀어지겠죠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이재명 지지자라고 보이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면 이재명의 입장이 더 난처해지겠죠 그런데 진짜 지지자가 이런 걸 하겠냐 저는 혹시 모르죠 어제 제가 울산에 온다니까 지금 여기 혹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너 오면 나 죽는다 너 오지마 그래서 하루 종일 문자 보내는 분이 있었는데 여기 안 계시죠 7 448 설마 없겠지요 그런 분도 가끔씩은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아니다 그러면 대체 누가 그러느냐 이게 이간질조죠 얼마나 쉽습니까 실제로 찾아보고 그걸 뒤져보면 우리 지지층이 아닌 경우가 꽤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는 신고해 주는 게 맞죠 그래서 억울한 건 있지만 노력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세상인 것을 그래야 되겠죠 힘을 합쳐서 이런 균열과 갈등책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부족하고 섭섭해도 손 꼭 잡고 반드시 꼭 이겨냅시다 네 네 네 오른쪽에 저도 말 길이를 줄여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수박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짓 그러면 좋아요 듣기 싫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를 공격을 하면 는 싫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대상 싫어지죠.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골라내면 결국 나밖에 안 남는다. 그러니까 그런 멸칭을 쓰지 말자. 갈등을 격화시키고 이용당하잖아요. 언론에 이용당하고 상대에게 이용당하고 그리고 내부에 안 좋은 뜻을 가진 이들에게 또 이용당하지 않습니까. 결국 누구 손에 입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체 집단 내의 소수 소수다. 그러면 막 방격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소수 집단이 아니잖아요. 책임져야 되는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잘했든 못했든 원인이 어디에 있든 누구 잘못이 얼마나 크든 따질 이유가 없이 결과에 대해서 무조건 떠안는 거예요. 그건 질려고 해서 저지는 것도 아니고 피하려고 해도 피해지지 않는 게 바로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책임자인 것이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비가 안 와도 내 책임인 것 같더라. 그래서 옛날에 비가 오면 왕조차도 기후제를 지내면서 길바닥에 누워서 고통을 감내하는 걸 보여줬던 거죠. 그게 책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입장이 있다. 원인을 따지지 말고 네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내가 이거 반드시 갚아주고 쌤쌤한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빨리 가래요. 지금 8시였는데 5분 초가. 지금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 앞에 마이크 드신 분 마음대로 빨리 주세요. 아까 오른쪽. 아무나 마음대로 빨리 하세요. 미리 갖다 드리세요. 미리. 그것도 시간이니까. 왼쪽도 왼쪽 앞에 누구 하나 갖다 드리시죠. 안녕하세요. 이재명당 대표님. 16년부터 지금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또 지지하면서 하니까 또 되게 좀 떨리네요. 예전부터 언론에서 이 대표님은 이렇게 또 악마하는 언론들이 너무 많았고 지금도 이렇게 또 어떻게든 악마 시키려고 안달내는 이런 수많은 기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도 이 대표님이 주장했던 아리백 그리고 주 4.5일째 이런 것들이 지금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도 전 세계가 진행하면서 옳게 되었잖아요. 이것을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더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해상풍력 발전도 그렇고. 네. 이제. 아. 더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나이 생각하자 마저 말씀하시기로 하고. 시간은 이재명의 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만 얘기죠. 그래서 이분도 얘기하는 이 지금처럼 경제가 나쁠 때일수록 경기가 나쁘고 힘들 때일수록 그냥 내버려 둘 게 아니라 국가가 투자를 해야죠. 지금 예를 들면 10조 원을 쓰면 나중에 그게 수십조 원이 될 수 있죠. 한겨울에 밀집 모자를 사야 싸게 좋은 걸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런 아리백을 대비해 가지고 해상풍력 발전인데 확실하게 투자를 해야 재생에너지 산업도 발전하고 우리가 에너지 대체도 이뤄내고 성장 발판도 생기고 해야 되는데 지금 세금 깎아주고 서민 지원 예산 줄이고 그러고 있죠. 참 아쉽습니다. 정말 훌륭한 정책과 같습니다. 네. 이쪽에. 네. 아무나 마이크를 미리 드릴게요. 중국 다운동에 사는 김기홍입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 후보 있을 때 선거대책 부위원장 울산에서 맡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의 소통력이 굉장히 부재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오늘 보면 국회에서 싸우수매 해 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그 수매를 하면 어떤 식으로 농민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는 걸 홍보를 해 가지고 그걸 많이 알려야 되는데 실제 그런 게 너무 부족하다 이 말이죠. 너무 소통력이 또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지금 윤석열 정권은 아파트를 세체를 산 사람들도 취득세를 깎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해 주는 게 너무 부자들만 해 주는데 민주당은 서민에 대해서 너무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민이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왜? 지금 현재 이재명 수사는 지금 한 거짐 50% 가까이가 옳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것은 여당에서 하는 것은 소통을 많이 해 가지고 여론의 흐름을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의 죄가 없다. 그러면 소통을 많이 해 가지고 그걸 해 줘야 되는데 민주당이 너무 소통력이 없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이 소통을 좀 강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맞는 말이죠. 당은 열심히 하지만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환경도 있는데 그걸 탓할 일은 아니고 열심히 우리 SNS로 여러분도 카톡으로 많이 해 주시고 당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두 분만 더. 너무 뒤쪽에 가 있는데 앞쪽으로도 마이크. 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님. 영광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시다고 해서 짧게 질문 드리고 앉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님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많이 울었던 골수 민주당원이고 백계문입니다. 지금 당대표님 대신 이재명 대표님을 제 손으로 뽑았고 앞에 계시는 사명교 최고위원님이나 박찬대 최고위원님을 너무 좋아해서 정청래 최고위원님과 국민적 최고위원님을 뽑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확인하세요 나중에. 첫 번째 질문하셨던 개딸이라고 말씀하시는 젊은 우리 지지자분들 정말 응원합니다. 제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사실 많이 지칩니다 이제. 너무 지쳐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너무 좋아해서 양산회에서 찾아뵙고 또 이렇게 늘 응원하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대선에서 진 이후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지금 이재명 당대표님을 지지하시는 분들께서 지칭하는 수박이라는 그분들 그리고 실제로 변절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SNS나 여러 가지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님을 당사시킬 때 힘을 모았던 그 힘들이 일부가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는 변절이 있었죠. 그래서 이기고 싶습니다. 너무 이기고 싶고 간절하고 절망합니다. 절박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당대표님이 되시면 윤석열이라는 저 국민의힘이라는 상대가 정상적이지 않고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상대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정도의 강인함을 가지신 분은 저는 이재명 당대표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박이라고 지칭되는 그들, 내부에 보이는 분들 그리고 외부에 계시는 여러 변절한 분들 어쨌든 당대표님께서 최근에 우리 개딜분들의 어떤 열성, 강성 이런 어떤 프레임 짜기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이렇게 대화하시는 시간도 가져주셨는데 대표님께서 이제 다음번 우리가 꼭 이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내부적으로 갈라치기 분열되는 어떤 이런 상황들을 어떤 식으로든 다 안으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당부 말씀인데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조금은 순한 맛으로 민주당을 이끌어오셨다면 저희도 원합니다. 대기문인 저도 원하고 조용하게 뒤에서 이재명 당대표님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들 입장에서 볼 때는 수박처럼 보이는 문재인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의 강성 지지자인 저 같은 사람들도 이재명 당대표님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매운 맛으로 민주당을 이끌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지친다. 이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기는 기술에 대해서는 참 많은 전략들이 있는데 그런데 저는 호지명, 호지민 이분이 얘기했던 게 참 기억에 남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장소에서 싸우지 마라. 상대가 원하는 시기에 싸우지 마라. 상대가 원하는 방법으로 싸우지 마라. 정말로 중요한 얘기 같은데요. 지금 저는 윤석열 정권의 전략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정책을 잘하고 열심히 일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서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서 국민에게 인정받자 가 아닌 것 같습니다. 죽든 말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내 권력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게 더 중요하다. 잘할 자신은 없는데 깨는 것은 자신 있다. 야당도 깨고 시민사회 진영도 깨고 노동계도 깨고 다 깨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우리 국민들의 이 천량한 관심들을 깨자. 그래서 아우 지겨워. 너는 나 몰라. 나는 이제 참여 안 할 거야. 투표 안 할 거야. 마음대로 해. 이런 자포자기 심리를 만들어내는 게 목표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혐오를 심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저는 당대표가 된 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우리 여러분 열성 지지자 계시니까 또 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정부 여당이 하는 일을 잘하는 건 열심히 지원해줘서 잘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야당은 그런 게 아니다. 잘하기 경쟁을 하는 거다. 잘하는 거 칭찬해 주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실제 그리려고 노력했는데 그런데 정부 여당이 하자는 게 없어요. 하자는 건 없고 우리 야당이 하려고 하는 걸 발목을 잡아요. 야당을 견제하는 여당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 후에도 보니까 결국은 주력하는 국가 권력, 국가의 역량을 줄어넣는 야당 파괴 또는 권력 유지 이런 데 더 비중을 높이 두는 것 같더라 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제자리로 돌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국민에게 국가에게 불행을 불러오니까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원한다고 말했고 실제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성공이란 곧 국가의 성공이고 국민의 성공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상대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지치기를 바라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죠. 포기하면 집니다. 투표가 우리 세상에 더 나은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포기하면 결국 그 자리를 다른 쪽이 메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라도 지치지 말자. 지치는 사람들 부축해서 힘내서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정말로 미약한 힘이라도 모아서 함께 가야 합니다.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감정이 상하면 상하는 대로 그래도 같이 가면 나로 싸움질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죠? 그리고 매운맛으로 하자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우리 이재명 대표에게 요새 타이다 맛이 많이 빠졌다. 이재명 다음이 사라졌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알아요. 그렇게 대학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가 원치 않는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깨지지 않아야 되고 내년 총선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 지금도 야권에 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도 행정권력 그 다음에 일부 검찰권력 악용해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뒤로 퇴행을 시키는데 입법 권력까지 만약에 내주게 되면 그 퇴행의 속도 강도를 감당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길에는 상대가 쓰는 방법 분열 갈등을 조장해 가지고 우리 힘을 약화시키는 게 이게 저쪽의 주된 전략으로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최대한 힘을 합쳐서 균열 갈등을 줄여서 같이 간다. 그래야 이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나가야 되겠죠. 네. 이제 한 분만 얘기하고. 네. 대표님. 안 된대요. 네. 가야 된다는데. 네. 죄송하지만 저희 기차 시간이 있어서요. 기차를 잡아줄 자신 있는 분이 2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이크 이분한테 빨리 가두세요. 네. 질문은 30초. 저는 답은 1분.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깨어있는 촛불 행동 민주시민들 여러분이 영웅이십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꿈이 있는데요. 지적이고 우아하고 품이 있고 친절하고 간대하고 거기다 돈까지 많은 아름다운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이 꼭 대통령이 되셔야 되거든요. 대표님 살아오신 가정을 보면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부자들을 굉장히 혐오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님의 정치의식 수준이 너무 높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치인이 있었나 해서 계속 지지하게 되는데 아까 최덕정 의원님도 왜 이재명 대표님만 좋아하냐고 그렇게 했었는데 루즈벨트를 굉장히 존경하고 네. 이제 끝내고 저는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